안녕하세요 하리치부의 하리예요 호호 오늘은요 고고 아 이거 왜이렇게 안나오지 화면이 잘 뒤쯤에 이런걸 해놔야겠다 아 이제 된건가 아니네 아 정말 짜증나네요 아 여기 화면이 왜 이렇게 안맞아 에이 이거 다 그냥 치울래 에이 이래도 잘 안나오는 화면 휘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래도 아 느낌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 슬라이브 보다 더 좋아요 느낌이 하지만 콕콕이랑 가르기는 못한다는 점 이제 퍼빗은 소리가 좋기로 유명하죠 짜증 잘 들어봤어요 A.S.M.R 아 너무 좋다 이제 잘되는 면 이제 다른거 바로 지겨 짜잔 수제 슬라임 생크림 샤베트 는 아니고 짜잔 이정도 슬라임 잘 만들어볼게요 아 너무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아 살려줘 아 너무 좋다 가르치도 되고 아 이게 바로 행막이지 아 너무 좋아 힛 이제 진짜 슬라임을 먼저 볼게요 아 내 손목 아 아파 죽는줄 알았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꺼내줘야 됩니다 아 이게 딱딱해지고 있어 슬라임이 저번에도 이렇게 딱딱해졌거든요 슬라임이 제 슬라임은 왜 이런거지 어쨌든 느낌 아 너무 좋습니다 이게 제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엄청 폭신폭신하고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아 제가 한번 저의 밥풍 실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보세요 자 갑니다 에이 아 죄송해요 제가 근데 밥풍이 아직 초보자라가지고 자 다시 밥풍 아 이때 이런 기포소리는 정말 행복이죠 여러분 이거 기포 빠지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원래 사실 색이 더 진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드만 자가지고 그 냄새는 진짜 생크림 냄새에요 생크림 냄새 그런데 이게 이제 기포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맨날 만져서 그런지 염세가 안 납니다 근데 슬라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? 정말 신기하네요? 그쵸 여러분 정말 이런 슬라임 젤몬 앳게 다 똑같은 말이지만 어쨌든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?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다 꽃 아 꽃 망했고 아 너무 좋습니다 짱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4가지의 슬라임 정도를 한번 만져봐둘고요 그럼 다음 시간인데요 안녕